두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최대 71만 명이 접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컨택트 업종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어떤 업종이 수혜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쇼 백신군을 예약을 해서 접종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7월부터는 백신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야외에서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백신 속도가 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달까지만 해도 백신에 대해서 수급이 좀 불안하다라는 일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되고 공급이 최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8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71만 명이 접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도 15만 명이 접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또 예약, 이전에는 사전 예약을 하고 접종하시는 분들이 한 50%, 60%에 불과했거든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9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쇼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예약자가 노쇼를 안 하고 전부 다 맞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1일 접종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련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접종이 일상화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방역을 푸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까지 이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인 연휴가 되는데요. 이렇게 연휴 동안에 이동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여객 이용객으로 한 200만 명이 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 3월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km 이상 이제 움직이는 이동 인구도 3,700만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60% 증가할 거다. 그만큼 이제 많이 경제 회복이 되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언택이 바람이 불었다가 올해 이제 컨택트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 군들이 최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이쪽 부분은 계속 더 확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는 거는 많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급하게 사신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저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행 관련 주 쪽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행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제 백신 여건이 이제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들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조금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의 이제 색조화장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조화장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업체도 조금 이제 관심을 보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백화점 같은 이제 이런 유통, 오프라인 유통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수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그런 양상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JCGV가 오늘 9%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CJ, ENM이라든지 J컨텐트리 같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 엔터주들, YG엔터테인먼트, SM, JYP 모두 다 상승세 빨간불 켜고 있고 호텔 신라도 지금 4% 넘게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백신이 점점점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하반기 되면 우리가 극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상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투자의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수진 대표는 조금씩 눌렸을 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진 대표와 함께 오늘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달러 약세의 흐름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잘 읽어보시고 투자에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